언어의 온도, 틈 그리고 튼튼함 대학 때 농화를 갔다가 작은 사찰에 들어간 적이 있다. 마당 한가운데 석탑 하나가 기품을 뽐내며 당당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난 탑 주변을 빙빙 돌며 돌에 새겨진 상처와 흔적을 살폈다. 얼핏 봐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석탑이었다. 세월과 비바람을 견딘 흔적이 역력했다. 몇 살쯤 됐을까?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혼자 조용히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동안 등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다. 얼마나 됐을 것 같나? 주지스님인 듯했다. 그는 하루에도 서너 번씩 마주치는 옆집 아이에게 안부 인사를 건네듯 편안한 말투로 말을 이었다. 이곳에 있는 성물은 수백 년 이상 된 것들이 대부분이야. 참, 이런 탑을 만들 땐 묘한 틈을 줘야 해. 네? 틈이라고 하셨나요? 그래, 탑이 너무 빡빡하거나 오밀조밀하면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폭삭 내려앉아. 어디 탑만 그러겠나? 뭐든 틈이 있어야 튼튼한 법이지. 세미네임이 들려준 설명이 건축학적으로 타당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동안 내 삶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던 감정과 관계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돌이켜보니 지나치게 완벽을 기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만든 대상이 셀 수 없이 많았던 것 같다. 틈은 중요하다. 어쩌면 채우고 메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지 모르겠다. 다만 틈을 만드는 일이 어렵게 느껴지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매한가지다. 말의 무덤, 언총 그런 날이 있다. 입을 닫을 수 없고 혀를 감추지 못하는 날. 입술 근육 중 풀어줘야 직성이 풀리는 날. 그런 날이면 마음 한구석에서 교만이 독사처럼 꿈틀거린다. 내가 내뱉은 말을 합리화하기 위해 거짓말을 보태게 되고 상대의 말보다 내 말이 중요하므로 남의 말꼬리를 잡거나 말허리를 자르는 빈도도 높아진다. 필요 이상으로 말이 많아지는 이른바 다원증이 도질되면 경북 예천군에 있는 언총이라는 말 무덤을 떠올리곤 한다. 달리는 말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을 파묻는 고분이다. 언총은 한마디로 침묵의 상징이다. 마을이 흉흉한 일에 휩싸일 때마다 여러 문중 사람이 언총에 모여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으로 시작하여는 쓸데없는 말과 그쪽 걱정돼서 하는 얘기인데요. 처럼 이웃을 함부로 비난하는 말을 한데 모아 구덩이에 파묻었다. 말 장례를 치른 셈인데 그러면 신기하게도 다툼질과 언쟁이 수그러들었다고 한다. 우린 늘 무엇을 하느냐에 정신이 팔린 채 살아간다. 하지만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때론 어떤 말을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법이다. 입을 닫는 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잘 말할 수 없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가끔은 내 언어의 총량에 관해 고민한다. 다언이 실언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으려 한다. 그리고 종종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물어본다. 말무덤에 묻어야 할 말을 소중한 사람의 가슴에 묻으며 사는 것 아닌지. 그냥 한번 걸어봤다. 버스 안에서 이른쯤 돼 보이는 어르신이 휴대전화를 매만지며 휴 하고 한숨을 크게 내쉬는 모습을 보았다. 어찌된 일인지 창밖 풍경과 전화기를 번갈아 바라보기만 할 뿐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10분쯤 지났을까? 어르신은 조심스레 전화기를 귀에 가져다 댔다. 우연히 통화 내용을 엿들었는데 시집간 딸에게 전화를 거는 듯했다. 아비다. 잘 지내? 한 번 걸어봤다. 댁의 부모는 특히 자식과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는 한 번 걸었다는 인사말로 전화통화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왜 그러는 걸까? 정말 일상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통화 버튼을 눌러보는 것일까? 심심해서? 그럴 리 없다. 정상적인 부모가 자식에게 취하는 모든 행동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내 추측은 이렇다. 당신의 전화가 자신의 일상을 방해하는 게 아닐까 하는 염려 때문에 한 번 걸어봤다는 상투적인 멘트를 꺼내며 말문을 여는 것은 아닐까? 행여나 자식이 아버지 지금 회사라서 전화를 받기가 곤란해요 하고 말하더라도 괜찮아 그냥 걸어본 거니까 라는 식으로 아쉬움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덤덤하게 전화를 끊을 수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냥 걸었다는 말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겁고 표현의 온도는 자못 따뜻하다. 그 말 속에는 안 본 지 오래됐구나. 이번 주말에 집에 들려주렴. 보고 싶구나. 사랑한다. 같은 뜻이 오롯이 녹아있기 마련이다. 주변을 보면 속 깊은 자식들은 부모의 이런 속마음을 잘 헤아리는 듯하다. 그래서 그냥 한 번 걸어봤다는 부모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평소보다 더 살갑게 전화를 받는다. 전화기가 얼굴에 닿을 정도로 귀를 바짝 가져다 뗀다. 거리에서 혹은 카페에서 그냥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청아하게 들려올 때가 많다. 퇴근길에 부모는 그냥 걸었다는 말로 자식에게 전화를 걸고 연인들은 서로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라며 사랑을 전한다. 그냥이라는 말은 대개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걸 의미하지만 굳이 이유를 대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소중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호자의 의미로 그냥이라고 입을 여는 순간 그냥은 정말이지 그냥이 아니다. 여전히 당신을 염려하오. 업무 때문에 파주 출판도시에 다녀왔다. 그곳 초입을 지날 때면 어렴풋하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몇 해 전 봄을 알리는 비가 지나간 수산한 저녁이었다. 출판도시에서 이를 보고 차를 몰아 자유로에 진입했다. 어지럽게 널린 파편 사이로 찌그러진 승용차 몇 대가 보였다. 추돌 사고가 발생한 듯했다. 맨 앞 차량에서 허리가 조금 굽은 어르신이 걸어나와서는 다른 차량 운전자와 잠깐 얘기를 나눈 뒤 곧장 조수석으로 달려갔다. 승용차의 파손 상태는 살피지도 않았다. 더 시급한 것이 아니면 더 소중한 것이 있었던 것이다. 내 기억 속에 선명하게 각인된 건 그 다음 장면이다. 어르신이 내린 차량의 뒷좌석에는 작은 체구에 할머니가 몸을 웅크린 채 파르르 떨고 있었다. 잠시 뒤 어르신은 문을 열어젖힌 다음 두 팔을 벌려 할머니를 살포시 안았다. 그 모습은 마치 세월이 흘렀지만 난 여전히 당신을 염려하오 라고 온몸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한 달쯤 지났을까 마음이 통하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시시콜콜한 일상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안주가 떨어질 무렵 사랑에 관한 이야기로 주제가 옮겨갔다. 잡지사에서 에디터로 일하는 친구는 사랑에 빠지는 순간 불온한 상상을 하게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상대의 낯은 물론이고 상대의 밤도 갖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는 법이지. 때론 서로의 감정을 믿고 서로의 밤을 훔치는 확신범이 되려 하지. 암 그게 사랑일 테지. 철학서적을 주로 기획하고 출간하는 출판사 사장은 이런 이야기를 보탰다. 흔히 말하는 썸이라는 것은 좋아하는 감정이 있다는 확신과 의심 사이의 투쟁이야. 확신과 의심이 밀물과 썰물처럼 교차하는 법이지. 그러다 의심의 농도가 점점 옅어져 확신만 남으면 비로소 사랑이 시작되는 게 아닐까? 죄다 본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를 남 얘기하듯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여러 번 고개를 끄덕이다 웃다 했다. 술자리가 파일쯤 엉뚱한 질문 하나가 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그럼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가르는 기준은 뭐지? 순간 교통사고 현장에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껴안던 모습이 무성 영화의 한 장면처럼 흐릿하게 눈앞에 펼쳐졌다. 난 무릎을 탁 쳤다. 그래 할아버지가 그랬듯 상대를 자신의 일부로 여길 수 있는지 여부가 진실한 사랑과 유사 사랑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지도 몰라. 사랑의 종류는 참으로 다양하다. 사랑을 함부로 정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솔직히 말해 사랑이 뭔지 여전히 잘 모르겠다. 다만 내가 보았던 노부부의 모습을 사랑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